어. 어. 왜 이렇게 빠진 줄 아네. 안 좋아할 수가 없어. 어. 야 많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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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타로네. 아. 안 좋아할 수가 없어. 아. 느낌 있다 느낌 있어. 불타로네 마지막에 레몬이 나와가지고. 아. 아. 아 저거 좋아. 아 저거 저거 몇 개 좀 따야겠네 내가. 따가지고 내가 좀 쑥해. 아. 아 진짜. 아 표정 자체도 어떻게 저렇게 달리다 진짜. 아. 그런데 랩몬 거 이런 거 따야 돼. 아는 입술을 물어야 되냐. 아니 각자 요거. 아. 포인트 부분에 랩몬처럼 이런 포인트 동작들이 있잖아요. 각자 팝팝. 네. 한 명씩 한번 볼게요. 한 명씩. 감사합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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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봐야 돼 요거 봐야 돼 요거 봐야 돼 요거, 이거 봐. 물거 다오르네. 옛날 것 좀 보여줘 촉구가. 왜요? 옛날에 보여주기 engaged. 아니 todo 못 miner 아직 Ideal볶처럼 옛날엔 이런 거잖아トë. 옛날엔 이런 거 보이지요. 옛날엔 이런 거 보이지요. 두 명이 해야 돼요. 아 두 명이지만 해 둘이요. 에드 Male deal. 3, 1, 2, 3. 내가 앞으로 천천히 들어와. 내가 앞으로 천천히 들어와. 옛날 거 옛날 거. 안 맞아. 안 맞아. 1, 2, 3. 1, 2, 3, 1. 10, 10, 11. Caseyioso Lost lectures And real within some testimonials. 나 이거! 이런 거야! 그런 거야! 아 좋았어! 대달리구! 아니 우리 저... 방탄하고 뭐라고 하면 됩니까? 어 그러니까... 자 이제 네 번째 미션 런닝맨과 방탄소년단의 기부면 300박스 나누기입니다 어 나름이 300박스 나누기 즉 300개의 라면 박스가 놓여 있는데요 각 팀의 리어카를 이용해서 각 팀의 이니셜이 적힌 트럭으로 더 라면 박스를 많이 옮긴 팀이 승리하는 미션입니다 라면 300박스는 승리한 팀의 이름으로 기부될 예정이니 야 이 팀 모두 세뇌 다 해주시고 지면요... 저희가 또 돈 내놔요 지면... 또 해요 또 해요 지면 똑같은 수량의 라면을 추가로 기부하시면 됩니다 저희도요? 아 진짜요? 우리가... 그리고 이기셔야지 지금 퍼즐 조각을 얻으시는데 지금 퍼즐 조각 굉장히... 하나밖에 못 얻으셨어요 지금 자 출발선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진짜 진지하게 하자 파이팅! 지면 잡아 안 된다 파이팅! 파이팅! 너네 집사리 안 될 거야 우리 집사리 크는 거야?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셋이 있어 우리 셋이 있어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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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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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하아... 아니... 어? 왜 이렇게 빨라! 왜 이렇게 빨라! 왜 이렇게 빨라! 나와나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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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야 이리 와. 어. 끈대려 가 끈대려. 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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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아악. 이러나 어디 있어. 이러나 되겠어 이러나 되겠어 이러나. 이따가. 한 가프는 안 좋아. 야 나와 나와. 아야야. 아야야야. 빨리 빨리. 막아. 형 뺏어야 돼. 뺏어야 돼. 형 죽여야 돼. 야 빨리 빨리. 성진이 형. 성진이 형. 성진이 형. 성진이 형 우리라면이에요. 성진이 형 우리라면이에요. 성진이 형. 우리 거야.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힘들다. 힘들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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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힘들어. 야. 야 힘들어. 야. 우리 거라고. 야. 야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야 이게 우리 거 아니야? 고맙다고. 고마워요 형. 고마워요 형. 고마워요 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